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해 11월 정족수 미달로 선회됐던 제30회 총회의 임시입법의회를 오는 6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열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구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임시입법의회에서 선거관련 법안에 포함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실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열린 감독회의에서 오는 10월 30일과 31일로 합의됐던 제31차 총회 일정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감독회의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총실위는 이에 따라 10월 7일에 제31차 감독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항고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총실위가 결의한 입법의회와 감독선거가 일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입법의회가 법적 논란에 쌓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유를 갖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적 시비가 없는 입법의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